안녕하세요. 준비되셨으면 로비 들어와 주세요. 넵. 야 로비인가? 어 나 로비야. 로비 컴. 요살 돌려 이거? 오우. 나 크네. 뭐야 누가 울리는데? 아. 형벌기 마이크인 거 같은데? 아. 아. 마이크 다 잘 되지? 네. 체크했어요. 왜? 어? 뭔데? 아 오늘 승훈이 들어올 거라고. 승훈이 언제 들어오냐고. 아. 이 사람이 멋있게 예측했어? 오늘 들어온다? 체크메이트 어딨니? 언제 들어오냐고? 체크메이트 경기하는 거 보고 싶대. 다 부져버리는 거 보고 싶대. 귀엽네. 승훈이의 날이 온다. 좋은 시간. 붐은 온다. 승훈아 붐은 온다. 체크메이트. 체크메이트. 나 대신해. 체크메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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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패기 있게 해라. 패기 있게. 소통만 잘하고. 네? 예아. 야.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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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. 어디에 트위. 뒤바보자. 뒤바보자. 아 준규야 천천히. 왼쪽으로. 걷자 왼쪽으로. 어. 에콘. 에콘. 아 진정하게. 오는 거 막아줄게. 오는 거 막아줄게. 나이스. 아 근데 막 터진 거 진짜 크다. 아. 와. 남진이 형 손봐봐. 찍는 거. 힐러 4만 4점. 힐러 3만 4점. 힐러 4만 4점. 야. 아니 진짜 잘했어. 진짜 잘했어. 하할러 4. 힘든 거 있어요. 뇌네. 막 터진 한 번. 힐러 1에서. 힐러 1. 힐러 2인지는 몰랐어 나는. 하할러 2인지는 몰랐어 나는. 하할러 1개 더 커진거. 자폭 1부고 피하고. 그. 겉은 키워둬다. 힐러 1부고. 힐러 2부고. 나한테 봐 그러는데. 범준이 좋았다 그거 찔부당했어? 아.. 아.. 아 아까는 찔부.. 그래서 에코같지 에코카피 찔부.. 꺾어서 찔부당했어 아까 급했다 이거 기본 싸움 하다가 갔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. 박턴도 이거 기본 싸움 하다가 까비까비 했으면 되는데. 남진이 형. 까비까비. 하하. 저 안승점 그래도 조금이라도 챙겼다. 아쉽다. 아까봐. What number will be on your jersey? 4번 했어요. 약간 4번 타자 느낌으로 했어요.